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항공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2강입니다.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시대 제거 필기노트라면 몇 페이지야? 6페이지고 여러분 기출문제집하면 9페이지입니다. 항상 가기 전에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고 가죠? 필기노트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6페이지 보도록 하죠? 구석기시대 70만 년 전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구석기는 이동생활 했습니까? 그럼 어디부터 우리 민족으로 봅니까?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으로 보죠? 신석기시대부터. 구석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신석기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죠. 무리사회입니다. 무리지어 다녔어요. 무리지어 다녔어요. 이동생활 했고 평등사회 댄서기죠? 근데 이거 뭐만 보면 된다? 정기의 주먹도끼 후기의 승배찌르기 그리고 주거는 막집 그리고 예술로 고래 물고기 조각이 있었고요. 자연공제 그쵸. 채집, 사냥 어로우했었고 불과 언어 사용했다. 유적지 중요하죠? 유적지 단정공상 청굴로 암기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오래된 유적지 단양근굴 최초 발견 유적지 한반도 최초 종성 동간진 남한 최초 공주석 장리 북한 최초 웅기굴포리 그쵸. 그거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인골 발결된 데 청원 두루봉 그리고 스토리 있는 데 연천종국리 제일 잘 나온 건 연천종국리하고 그 다음 공주석 장리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두 개가 제일 잘 나와요. 아시겠죠? 암기팁은 단정공상 청굴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석기 이렇게 했는데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했냐면 유물유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유물유적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유물유적으로서 그 시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석기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하죠. 물이 지어 다녔어요. 그리고 주먹도끼하고 순배 씨르개가 있었고 도구로 정기 후기 그 다음 유적지로는 단전 단양지역 연천종국리 공상청 공주석장리 상원 검은모루 청원두루봉 굴 웅기 굴포리 조성동간진 제천전말동굴 단전 공상청굴 이렇게 종점까지 단전 공상청굴 종점 이렇게 암기하면 요즘 끝나죠. 끝나. 이게 핵심이야. 제일 중요한 거 주먹도끼 순배 씨르개 요즘 제일 잘 나오죠. 70만 년 전 구석기는 7시에 우리나라는 7시에 끼어난다. 70만 년 전니까 7시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신석기 이제 신석기 또 들어가죠. 책 볼게요. BC 8천 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 시에 8시 7시 8시에 우리나라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회는 무슨 사회? 시족사회 가족이 나오고 가족 단위가 커진 게 시족이죠. 농사 지어요. 정착 생활에. 농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지어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못 지어요. 농사. 1년 농사 짓다가 다 갖고 훔쳐가면 어떻게 해. 망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먹고 자고 싸우고 하는 우리 뭐라고 해. 가족 식구 그렇죠. 식구들 가족들이 생기고 그 가족들이 좀 더 커진 집단이 시족 다른 말로 부족이라고 하죠. 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족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구가 중요한데 도구는 농기구 그렇죠. 간석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 원소수공업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어. 이거 빙하기고 간빙기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빙하기, 간빙기.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죠. 이동 생활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농사 지어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 옷을 입어야죠. 반팔 옷도 입어야지라. 그래서 실과 바늘이 필요해. 그래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만들어졌다. 옷과 그물 같은 거 제작했고요. 토기 정착 생활하니까 토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른밑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났다. 땅이 이때 말랑말랑 질퍽질퍽하니까 어떻게 뼈쪽한 게 있죠. 그 다음 지부 움집 조개껍데이 가면 칠해거리 원시신앙 같은 거 나타났다. 원시신앙이 나타나니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안 좋은 일 터졌어. 구석기 시대야. 이동생활이야. 그럼 버리고 딴 데 가면 돼. 근데 신석기는 정착하잖아. 어떻게든 거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물려쳐달라고 신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샤머니즘 토템 애니미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경 시작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정착생활 이걸 신석기혁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 유족지는 강가와 해안가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김해 그 다음 봉산 그 다음 평양 남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어 시조 그 다음 도구는 응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있더라. 이것만 있냐? 아니다. 토기도 있다.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 이 덧 늘 빗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족지는 어 암기팁 서부제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그리고 봉지남 이거 우리 암기팁 했었죠? 서울 부산 제주 그 다음 양양 오산리 김해 수가리 봉산 집탄리 평양 남경 이게 중요한 게 탄화된 좁쌀 쌀이 아니에요. 좁쌀이에요. 좁쌀 이거 있다. 그럼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구석기 신석기 무리시족 중목도끼 순배찌리 가락바퀴 뼈바늘 이돈돌빛 그 다음 단종공상천굴 서부제 양양 수가리 제일 중요한 거 선사시대 제일 중요한 거 유물 유적이 제일 중요하다. 유물 유적이 핵심이다. 기억하죠? 유물 유적이 핵심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론했으면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야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조우생 한마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구석기 신석기 파트는 유물 유적 중심으로 기출된다. 물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구석기보다 신석기 파트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답으로 신석 청동기 내용을 이제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된다. 뭐냐면 시험이 뭐가 잘 나오냐면 신석기 청동기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신석기하고 청동기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의 앞도적으로 잘 나와요. 신석기 문제인데 오답으로 청동기 나오고 청동기 문제인데 신석기 때 아니 신석기가 오답으로 나오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 신석기와 청동기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만 알면 안 되고 청동기 내용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청동기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청동기 내용도 했잖아요. 청동기 이제 군장국가고요. 어 돌돌돌 청동기 대 돌이라고 돌 농기구 고인돌 반달돌칼 거성문화 그렇죠. 청동은 비팡동강하고 거친문이 거위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까지 알아야죠. 그리고 유적지는 이제 여부쌀 여중암니 부여 송국리에서 탄해된 쌀이 발견됩니다. 쌀 농사지였다는 거. 이거까지 보면 청동기 끝나죠. 너무 유적지 암기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 시대 특징 문제에 나오는 유적지만 봐도 돼요. 알겠죠. 한 두 번 정도 풀면 감옵니다. 핵심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내가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있네. 다 있어.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서울시 구급인데 보니까 난이도가 보통이고 중요도가 몇 개? 두 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설명 옳은 것.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구석기 시대에는 불 언어 사용해요. 이동 생활하니까 동굴과 바위 그늘에 생활했겠죠. 맞네요. 단양수양계 연천종국리 공주석장리 단종공상 청구래가지고 유적지 맞네요. 구석기 유적지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강가 왜 살아? 이동 생활하지. 이동 생활하지. 해안가나 강가는 신석기 빙하기가 끝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강하고 해안가에 살았다고요. 농사 나오네. 농사 나와. 이건 신석기지. 그러니까 이게 틀리네. 신석기지. 신석기. 구석기 사람은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 생활해.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 생활. 농사 나오면 신석기예요. 틀려. 틀려. 그쵸? 답은 2번 나오네. 이 시기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 고인돌. 돌 돌 돌 돌 청동기. 주먹도끼. 여러분 주먹도끼는 맞아요. 구석기가. 근데 민무늬 토기. 왜 이동 생활하는데 토기가 있어? 토기 없지. 민무늬 토기. 민무늬 부수에서 청동기 토기. 틀리네. 아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돼? 핀튼하게 했네요. 그래서 옳은 것 하면 몇 번밖에 안 된다? 그렇죠. 1번밖에 안 된다. 불을 사용할 수 알았습니다. 이거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 맞죠?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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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근데 이거 공부 대충 해버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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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양 수행한 게 연촌 종목 공주석장 한 번 들어봤거든. 어 구석기네?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3번 찍은 사람은 안 돼. 3번 찍은 사람은 정말 심각한 거야. 3번 찍은 사람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2, 3번 찍었다 그러면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이고 3번 찍은 사람은 아예 내용을 모르는 거고 아예 내용을 모르는 거고 1번 찍어야죠. 이 정도는 여러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2번 가자. 2번 2번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국가직 문제네요. 국가직 문제고 중요도가 하나네요. 난이도는 어렵고요. 이거 나왔을 때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아마 이거 아 정말 많이 틀렸어요. 기억이 나네.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요. 볼게요. 60년대 전반 남북한이 발구조사할 때 한국 사회에서 구석기 존재를 확인시켜주신 유적지 야 이거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유적지 할 때 중요한 거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발견된 유적지 인골이 있는 유적지 스토리 있는 유적지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단양 금구리고 최초 발견한 건 종성동과 한반도 최초고 남한 최초가 공주석장리고 북한이 운기굴포리잖아요. 그럼 공주하고 운기 찾으면 되겠네. 공주하고 운기 답 나오네. 이렇게 암기하면 푸면돼. 암기 안 하면 이거 풀 수가 있냐. 그렇죠. 이거 정말 어렵다.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알려준 4개의 주제 가지고 암기하면 풀 수는 있다. 아까 알려줬던 핵심 포인트가 뭐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그 다음 인골 발견된 유적지 스토리 있는 유적지 스토리 있는 유적지가 연선 전곡리 그렇죠. 인골은 청완 두루봉 동굴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알려준 주제를 가지고 유적지를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가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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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거는 중요도는 몇 개 3개고 난이도는 보통이에요. 중요도가 상당히 있네요. 한번 볼게요. 오른 것 두만강가에 어 종성 종성 동관지 나왔다. 구석기 유적지다. 구석기 최초로 구석기 유적지 우리 이거 암기했잖아. 최초 최초 발견 한반도 최초 종성 동관지 남한 최초 공수석장 북한 최초 옹기굴보리 했잖아. 했잖아. 구석기 아까 했던 거 연관되네. 구석기로 오른 것이야. 반달돋칼 돌 돌 돌 고인돌 반달돌 칼 돌 롱기 구 거성문 하 청동기 벼도 나오잖아. 벼도 청동 옥수수 나 진짜 이번 찍은 애는 뭐야. 왜 옥수수가 나와. 또 띄아먹고 싶은 거예요? 이번엔 왜 또 띄아야? 옥수수 여러분 남미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옥수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언제야. 이제 조선시대 가야 돼. 조선 후기 가야 돼. 콜롬보스가 가야 돼. 옥수수가 오지. 왜 구석기 구석기 무슨 나 진짜 이번 찍은 사람은 나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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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농사 안 해. 농사 안 해. 그다음 말도 안 되고 3번 사냥이나 물고기를 통해 그렇지 채집경제잖아요. 사냥 물고기 그다음 영원숭배사상에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흙그릇 안에 놓은 건 청동기 웅기모 그렇죠? 웅기 웅기 웅기묘가 있죠? 흙그릇에다가 사람 놓아가지고 흙그릇 두 개 연달아 해가지고 이거 삼한 지역 즉 마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 이런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찍은 사람은 2번은 안 돼요. 옥수수 안 돼. 다시 한 번 그럼 이거 핵심이 뭐냐? 종성 그렇죠? 종성 동간지 이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구석기 유적지 제일 잘 나온 거 뭐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발견된 유적지 인골 발견된 유적지 그다음 마지막이 스토리 있는 유적지 이 네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최초 발견된 유적지 한반도 최초 종성 동간지 남한 최초 공주석장 북한 최초 공주석장 북한 최초 꼭 기억해요. 꼭 꼭 꼭 좋습니다. 이제 4번 가죠. 4번 4번 볼까요? 한번 아 이거 소방가보 문제인데 난이도는 쉬운데 중요도가 3개예요. 그럼 무조건 맞춰야겠네.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요. 볼게요. 그러면 공주석장 연촌 종국리 한반도 남한 최초 스토리는 유적지 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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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지 로 오른 것 예 심단어. 이것만 보면 되지. 구석기 구석기로 오른 것 명도전 중국돈 철기 소이용 철기 주먹도끼 구석기 답 나왔네요. 고인돌 청동기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답 나왔네요. 그렇죠. 답 몇 번 답은 3번 쉽네 정말 정말 쉽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적지 가지고 어느 시대인지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 특징까지 그냥 그랬잖아요. 주먹도끼 순배지르기 나온다고 주먹도끼는 구석기 전기 순배지르기 구석기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보죠. 5번 보시면 여러분 중요도는 3개고요. 난이도는 뭐다? 보통이다. 그렇죠. 지방직 문제네. 보도록 하죠. 한국사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놔보세요. 구석기 전기에는 주먹도끼 순배지르기 아이씨 아 왜 왜 왜 아 주먹도끼가 전기고 순배지르기에는 후기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틀린 사람 언니 틀렸어요? 아니라고? 옆에 언니 아 틀려 틀리면 어떻게 틀리면 안 되지 틀리지 마 이거 맞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건 맞아야지 이거는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주먹도끼는 전기 순배지르기에는 후기 틀리잖아. 답은 몇 번? 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무조건 맞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 신석기 십터는 대부분 음집으로 바닥 원형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맞아요. 신석기 조개를 많이 먹었어. 조개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패총이라고 조개 껍데기 이게 10미터가 넘어요. 10미터가 넘어요. 와 장난 아니야. 신석기 사람들은 조개로 댔고 그 다음 4번 청동기 시대 정형적인 유불로는 비파염 불근간 도기 반달도가 흠자키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 이거 주먹도끼 순배지르기 구분 못한 사람은 힘듭니다. 안 돼요. 구분해야 돼. 다시 주먹도끼 구석기 정기 순배지르기 구석기 그 다음 6번 보여줘요. 6번 6번 이것도 9급 문제네요.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 가락바퀴 나왔네. 뼈바늘 나왔어. 신석기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족 혈연 바탕으로 시족을 규범 구성으로 했다. 여러분 신석기 때 가락바퀴 뼈바늘 때 시족을 구성 단위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움집에 중앙에 있던 화덩은 한쪽으로 옮겨지고 저장구덩이도 따로 설치했다. 이건 청동기 미송이 토기 청동기 벼농사 청동기 그렇죠? 답 나오네. 에이 쉽다 이거. 난이도 뭐라고 했어 이거 난이도. 보통 에이 난이도 쉬웠네. 요정도 풀 줄 알아요. 답은 몇 번? 1번 시족사회 부족사회 했잖아요 우리. 무리 시족 부족 군장 연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소 가락바퀴 뼈바늘 나오니까 아 신석기 그러면 부족사회 시족사회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청동기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지금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나오지 유물유적 나온다니까 유물유적 딴 거 안 나와. 유물유적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해도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 요정 다 풉니다. 유물유적이 핵심이다.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7번 보도록 하죠. 7번 7번 법원직 문제네요. 여러분 어 중요도가 3개 난이도는 뭐하다? 쉽다. 어 이거 봐봐 이것도 똑같네. 가락바퀴 또 나왔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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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까 아까 여러분 봐봐 가락바퀴는 또 가락바퀴 아 그 문제가 그 문제라니까 공부 문제는 가락바퀴 가락바퀴 어 이거 신석기 빗살물이 토기 나오니까 신석기네 신석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신석기 혁명 농경 시작하잖아요 농경 모축 답 1번 나와버린 신석기 혁명 3대 혁명 있잖아요 신석기 혁명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그쵸 지금 그래서 매차 혁명 시대로 가고 있어 지금 어 우리 철수 아저씨가 항상 매차 혁명 4차 혁명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 지금 4차 혁명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AI 혁명인가 뭐 그 뭐 왜 혁명만 많아 진짜 레볼루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 신석기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 그쵸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 뭐다 농경이다 맞네 근데 신석기 시대인데 왜 청동구기야 청동기 그쵸 막집에 살았대 구석기 청동기 구석기 이거는 여러 나라 성장 철기죠 여러 나라 성장 여러 나라 성장 그럼 다음 딱 나오네 다음 몇 번 1번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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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안쉬워요 쉬운데 쉬운데 쉽죠 그 다음 이제 8번 가죠 8번 오 개리징 문제다 개리징 문제 참 옛날 개리징 쉬웠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내니까 사라지지 진짜 어렵게 낼 때 내가 알아봤어 아이 경찰도 어렵게 내두면 사라졌거든요 소방은 이상하네 소방은 쉽게 냈는데 왜 사라졌지 지금 다 사라지고 있죠 다 사라지고 8번 보죠 8번 핵심 단어 찾아야 돼 핵심 단어 이렇게 여러분 자료 줄 때는 핵심 단어가 핵심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 이것만 알아도 그냥 답 나와요 볼게요 여러분 빨리 찾아봐 여러분 빨리 찾아봐 난 찾았어 빨리 언니 찾았어요 얘기해봐 뭐해 어 뭐라고 그렇지 부족 나오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 애니샤먼 나오잖아 근데 더 핵심 가락바퀴 뼈바 가락바퀴 뼈바 도구 나왔네 가락바퀴 뼈바 나오면 그냥 무조건 신석기지 이거 볼 게 뭐 있어 그렇죠 구석기 주먹도끼 순배트리개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 청동기 돌 돌 돌 철기 독자청동기 새장고 가락바퀴 뼈바 나오니까 신석기 하오 하오 너무 쉬워 하오 하오 선생님 너무 쉬워요 쉬워 어릴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 이제 9번 보도록 하죠 9번 9번도 계리직 문제네요 여러분 난이도 쉽네요 중요도는 3개인데 난이도 쉬워 보도록 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시족별로 시족 나왔네 시족 여러분 시족 나왔어 시족 시족 나왔고 20명 3개 무리를 지어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을 행하며 공동체에서 하면 영위했다 도구와 기술은 떨어져 공동으로 사냥 고기잡이를 했고 채집 생활도 향하는 것이 뭐야 일방적이었다 볼게요 그러면 시족별로 나오니까 이건 언제 신석기 사료가 조금 어렵긴 하다 잘못 보면 구석기로 풀 수도 있겠다 왜 사냥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시족이 나오니까 이거는 신석기로 봐야 돼요 신석기로 만든 거 볼게요 집 근처 턱밭을 이용하여 잡곡을 재배하였다 여러분 잡곡 어? 재배했겠지 농사 짓느니까 그다음 마을 주위 토성이나 목책 도량을 애워쌌다 이거는 여러분 인연 생산물이 남아 돌 때지 인연 생산물이 남아 도는 거는 청동기 쌀 쌀 생산한다 틀리네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과 연결 숭배했다 토테니즘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그 지역을 곰이 와서 막 그걸 먹어 곰 보고 먹지 말아달라고 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물 숭배가 나타나죠 언제 신석기 때 맞네 대표 유적으로는 부여성궁리 고령 장길이 고령장길이 몰라요 부여성궁리 여부 쌀 어 이거 청동기 틀리네 틀리네 그러면 신석기는 기억하고 디귿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시족이야 시족 시족 시족으로 풀어야 돼 부족 시족 나오면 뭐다 신석기 물이 나오면 구석기 그 다음 치프 군장 나오면 청동기 그쵸 연맹 나오면 철기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한 마리 뭐가 돼야 돼요 매가 돼야 돼 한 마리 매가 피유 한 마리 매가 돼가지고 피유 피유 하다가 아 이렇게 잡아야 돼 아 핵심 단어 핵심 단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사 할 때 그래야지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빨리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죠 10번 10번 어 중요도는 2개고요 난이도는 어렵네요 볼게요 아 그렇지 이런 거 어렵지 유적지하고 유물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럼 여러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와야 돼 따로따로 보자고 지금 신석기 물어보는 거잖아 신석기로 맞는 거 하면 돼 신석기 암기티비 유적지 서부재 양양 수가리 봉지남 음 여기 있다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김해수가리 봉산 집단지 평양 남경 양양 맞네 서울 맞네 공수석장리 아니네 부산 동산동 맞네 3개 맞네 그쵸 그 다음 옆에 보자고 덧무늬 빗살무늬 신석기 맞잖아요 아슐리안 주먹도끼 아 이거 주먹도끼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언제라 구석기라고 구석기 서부재 양양 수가리 하시고 주먹도끼 순배찌르기 구석기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 토기 이던 눌빛 토기 순서 이던 눌빛 신석기 토기 이름 빗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만 알면 답은 1번이 나온다 하오 하오 아우 좋아 아우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풀면 딱 나와 그러니까 암기티비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보니까 주먹도끼하고 순배찌르기는 무조건 암기해야겠다 그쵸 유적지하고 그러니까 유적지하고 유물만 알면 아 이쪽 문제는 다 푸는구나 맞아요 유적유물만 알면 왜 이 시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 뭘로 알아야 돼 왜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유추하냐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학이 아니야 호호학이야 저도 대학교 때 여기 안 배웠어요 여러분 안 배워도 가르칠 수 있어 어차피 객관적인 문제인데 스킬만 있으면 가르칠 스킬만 있어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자제분도 가르치세요 상부사직과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내신 입고 하니까 왜 돈 씁니까 이거 여러분이 배운 거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되지 그쵸 솔직히 왕만 암기해도 여러분 내신 정도는 그냥 끝납니다 대고 똥꼬 이것만 자녀들에게 알려줘도요 여러분 내신은요 그냥 그냥 끝나요 끝나요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죠 11번 법원직 문제고요 중요도 세 개 난이도 쉽다 오케이 보도록 하죠 어 어 주먹 이거 뭡니까 이거 가락바퀴네 가락바퀴 가락바퀴 그쵸 이거 밀게인가 이렇게 미는 거 이게 이게 곡식 같은 거 어떻게 돼 이거 이 곡식 같은 거 나랄 같은 게 이렇게 빼는 거죠 어 이거 가락바퀴 이거만 알면 돼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 이거만 알면 돼 가락바퀴 나오니까 이거 언제다 신석기잖아 가락바퀴 뼈반 신석기잖아 계속 나오잖아 그럼 신석기로 옳은 것 농경 시작했다 당연히 농경 시작하지 신석기 형명 농경 시작 권력 가진 지배층 청동기 뗀석기 주로 활용했다 여러분 뗀석기는 언제? 구석기 주로 동굴 구석기 답은 몇 번?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종교생 한마디 보세요 수업 들었는데 가락바퀴 글을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맞혀야 돼 그치 어 그치 틀린 사람은 카톡 주세요 제가 욕해 줄 테니까 가락바퀴 나오면 신석기고 신석기는 농경 시작기니까 오척헌 문제입니다 오척헌 문제 어 너무 쉽죠 이거 이게 가락바퀴 이게 갈돌 갈판 갈돌 갈판이 기억이 안 났네 근데 이거 몰라도 여러분 가락바퀴만 알면 문제 푼다 요즘 봐봐요 요즘 문제 쉽게 나오고 있다 개리직도 이제 마지막 시험이면 여러분 마지막 내가 보니까 경찰도 마지막 때 어렵게 냈던데 경찰 마지막도 나 마지막 쉽게 낼 줄 알았는데 경찰 미친 경찰 엄청 어렵게 냈더라구요 소방은 그냥 소방은 원래 신경 뭐 이렇게 원래 그쪽은 신경 안쓰니까 사람들이 근데 경찰은 엄청 어렵게 냈던데 아 개리직도 미친듯이 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보통인데 요즘 추세가 한국사가 어떻게 돼 쉽게 나오는 추세 한국사가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역사를 무시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역사 무시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우리나라 망할거라고 우리나라 망할거라고 이제 12번 보도록 하죠 12번 중요도 중요도 독기 3개 난이도 쉽다 그럼 핵심 단어 찾아야겠네 여기 핵심 단어 뭐에요 여러분 유적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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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 나양가 그 다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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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 시작했대 끝났잖아 농경 시작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잖아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뭐 아까부터 계속 농경 시작 어딨냐 농경 시작 뭐 농경 시작 어 농경 시작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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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느 시대 신석기 고인돌 청동기 새형 덩검 철기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신석기 토기 이 덫 눌 빗 이름 빗무늬 덫무늬 눌루찍기무늬 빗살무늬 빗살무늬 4번 몇 번? 4번 와우 와우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예스 아 쉬워 쉬워 어떻게 할거야 유물유정만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3번 갈게 13번 13번 어 또 핵심 단어 찾아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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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그러면 이게 이게 짧잖아 금방 찾을 수 있어 이게 나중에 되면 엄청 길어져요 사료가 근데 지금은 요정도는 금방 쓸 수 있지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이해하려고 하지마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이거 등장한 시기야 시기 핵심 단어 끝났잖아 여러분 빗살처럼 생긴 분이 빗살처럼 생겼어 아까 아까 있을 수 없었어 빗살무늬 이거 어느 시대 신석기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것도 언제야 신석기지 신석기 신석기지 그래 안 그래요 신석기잖아 그럼 신석기로 옳은 거 찍으면 되죠 볼게요 철제능기구 아 철기지 당연히 비파형동검 여러분 청동기 움집 신석기 때 움집이었죠 고인돌 청동기 계급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거 청동기 그럼 신석기 하나밖에 없잖아 몇 번 3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 선지가 조금 어렵긴 한데 충분히 풀 수 있어 소거법으로 해도 돼 소거법으로 소거법으로 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빗살무늬처럼 생긴 무늬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다 신석기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다 쉽게 쉽게 how how 쉬워 쉬워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쉬워 넘기시면 이제 14번입니다 14번 소방기 문제 중요도는 3개 난이도는 뭐하다 쉽다 이렇게 됐네요 볼게요 가시대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한반도에 오는 날 유사한 어? 빙하기가 끝났대 날씨가 따뜻해져 따뜻해져 그럼 신석기 10분 근데 여기 핵심 단어 뭐예요 여러분 농경 시작 아까부터 계속 농경 시작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갈돈인가 보다 이거 아니면 이거 땅 파는 돈인가 봐요 근데 뭔지 몰라도 돼 농경 시작한다잖아 아까부터 계속 나오잖아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농경 시작 그럼 언제 신석기 아 농경 신석기 신석기로 맞는 거 신석기 유물 뭐예요? 가락바퀴 뼈바늘 토기는 이돈누빛 그거 찾아봐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그리고 이돈누빛 어? 답 나오잖아 2번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언니 왜 박수 안 쳤어 언니 끄지마 뭐 그렇다고 꺼 오버하는 강의 벌러라고요? 아야 조금만 조금만 버지 10강만 들으면 적응 돼요 10강 오버인가? 5강만 들어봐요 적응 돼 처음에 좀 이상해서 그러지 여러분 듣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강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이렇게 텐션 높여서 강의하기 쉽지 않아요 마치 약 먹은 사람처럼 강의하잖아 여러분 약 안 했어요 그렇죠? 다음 몇 번? 답은 2번 너무 쉽다 청군 삼한 삼한 철기 윽군삼노 윽군삼노 부여하고 그 다음 동해 아 부여래요 쏘리 쏘리 옥저하고 동해 옥저하고 동해 그 다음 비파형동검 이거 비교는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그러니까 다음은 신석기는 몇 번 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돼 쉽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그 다음 15번 지방진 문제네요 보니까 어떻게 중요도 2개고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볼게요 그렇죠 이거 순배찌르기 같은 거 같다 이거 구석기다 이거는 청동기네요 빗살무늬토기니까 가락박회니까 신석기 이거 미성기 미성기 토기죠 청동기 이렇게 봐야겠네요 설명 옳은 것 볼게요 가 순배찌르기에는 주로 구석기 시대의 후기에 이뤄서 사용했는데 창의 기능을 안 했다 맞네 창 기능이 니은 만주로부터 비팽동검입니다 한반도 이렇게 넓은 지역에 출소되어 이 지역이 같은 문화권이었다 맞네요 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요 밑에가 뾰족해야 돼 왜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밑에가 뾰족해야 하는데 이거 보니까 뾰족하지 않죠 손잡이 있죠 미성기 토기 이건 청동기입니다 틀려요 라 원시적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으면 보여준다 맞죠 아까 가락바퀴로 뭐 만듭니까 실 만들죠 맞네요 3개 맞네 기역 니은 리을 3개 맞다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박스형 문제 풀 때 제가 팁을 알려줄게요 이 박스형 문제는 옳은 거를 찾는다고 해도 옳은 거 찾지 말고 틀린 걸 찾아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근데 알딸딸에 그냥 넘어가 완전히 틀린 것만 찾으면 돼 여기서 완전히 틀린 게 디귿이잖아요 그쵸 완전히 틀린 게 디귿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맞는 거야 박스형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박스형 문제 풀다 보면 알딸딸한 거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 그럼 넘어가야 돼 확실히 틀린 걸 제외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박스형 문제는 계속 나올 건데 저하고 한번 연습하면서 어떻게 풀 줄 알아야 돼요 박스형 문제가 여러분 아마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박스형 문제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박스형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확실한 거 틀린 걸 찾아라 알딸딸한 거는 넘어가라 알딸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박스형 문제 대비하는 거는 확실하게 틀린 것만 찾아서 X 쳐놓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 How? How? 좋습니다 16번 가도록 하죠 16번 지방직 문제네요 여러분 보니까 난이도는 쉽고요 그다음 중요도는 세 개나 됩니다 볼까요?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쪽이 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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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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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쪽하고 빗살 무늬 어? 또 서울 암사동 아, 끝났다 봉산집탑리 어느 시대 아, 여기 핵심 단어가 너무 많다 핵심 단어가 너무 많네 신석기죠 밑에가 뼈쪽 빗살 그다음 서울 암사동 서부제 양양수가리 봉지단 딱 나오죠 신석기 농경과 정착시장에 끝났죠 신석기 문제 많이 나온다니까 고인돌이나 돈널무덩이 만들었다 고인돌 청동기 비무격차 계급 청동기 왜? 쌀이 생산되면서 인연 생산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그게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군장 나오네 여러분 군장 군장 칩 성동기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별거 없어 그 다음 17번 보죠 17번 17번은 보니까 중요도가 두 개고요 난이도는 뭐 보통입니다 보도록 하죠 충북 청주 산성동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 지워 몰라 이거 하나 서부재 양양 신석기 어 가락바퀴 알지 칠해거리 알지 조기껍 때문에 가면 알지 이거 세 개하고 이거 알잖아 아는 것 갖고 풀면 돼요 또 이거 어떻게 풀게요 수험생들 청주 상성이 뭐지 안 배웠는데 김종국 이 새끼 서부재 양양 수관임 알려줬는데 봉지남하고 안 배웠는데 통영 연대로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씨 그냥 괜히 유상통구 들었네 아 짜증나 남들처럼 그냥 일 타고 들을걸 아 짜증나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거 모두 안겨 이거 안겨야 돼 딴 거 안겨야지 그냥 지우라니까 모르면 모르면 지워요 옆에 핵심 단어 나오잖아요 가락바퀴 칠해거리 이거 나오면 양양 나오네 그럼 이거 신석기 이걸로 풀면 되지 왜 모르는 걸 붙잡고 있습니까 왜 집착해요 왜 집착해 스토커에요 집착하지마 집착하면 안 돼 연애나 홍부나 집착하면 안 된다 꾸준해야 한다 꾸준해야죠 꾸준해야죠 그쵸 그니까 이거는 신석기 그럼 신석기로 맞는 거 당연히 농경이겠지 붓 사용했다 철기 창원 다우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고인돌 사용했다 고인돌 청동기 중국화폐 철기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하우 하우 너무 쉽다 모르는 거는 제껴라 아는 걸로 문제 풀어라 그럼 무조건 문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8번 국가직 문제네요 중요도 두 개 난이도는 뭐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대는 핵심 단어 찾아야 돼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 핵심 단어 빨리 빨리 찾아봐요 찾았어요? 봐봐 봐봐 봉지나 신석기지 탄화된 좁쌀까지 나오네 여러분 탄화된 좁쌀까지 나와 신석기 신석기 탄화된 좁쌀 그 다음 또 핵심 단어 가락 박기 원수 수고 그냥 끝났잖아 사료는 너무 쉬워 이거 이 문제 근데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선지가 어려워 선지가 어려워 선지가 어려워 볼게요 생산물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났다 사유재산 제도 청동 게 나타난다 방어 의뢰목적 환호 도랑을 봤다 이것도 청동기야 방어목적 나오면 청동기야 흑여석 출동 사례로 모아 원거리 교류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알 수 있다 몰라 모르면 넘어가 넘어가요 집자리가 주거웰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장소 등이 확인됐다 이렇게 다양한 거 있을 땐 언제? 청동기 청동기 그러면 남은 거 몇 번? 3번이잖아요 흑여석을 암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류 있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옆에 적으면 돼 이거 뭘로 풀어야 돼?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소거법 신석기니까 나머지 신석기 아닌 거 제외하고 남는 거 하나 이거 흑여석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흑여석은 여러분 구석기대도 있었어 흑여석이 뭐냐면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유리질 유리 같은 돌이에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다양한 도구도 만들거든요 유리질로 된 돌이니까 여러분 가공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고 하니까 그걸 교류했겠지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지역에서 있었대 백두산 뭐야? 화산지대니까 그런 데서 흑여석이 있었는데 백두산에 있었던 흑여석이 경상도 전라도에서 발견된다고 교류했다는 거 교류했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심화 과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제외하면 되지 청동기? 청동기? 청동기네 그럼 청동기니까 이거 하나 남네 그럼 이거는 신석기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모르는 거 나옵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있으면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모든 걸 알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흑여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흑여석을 또 찾아봐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절대 이거는 소거법으로 풀라는 거지 흑여석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문제 푸는 스킬 이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암기한다고 강사는 양을 줄여줘야 돼요 저는 양 줄여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있더라고 암기 틈이 너무 많아서 암기량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줄여주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암기하라고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건 버려라 내가 수업시간에 안 했던 건 버려라 그래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면 된다 빡세한 문제는 확실히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스킬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 19번 가도록 하죠 19번 중요도가 3개입니다 난이도는 보통이고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이네 구석기 있을 사람들은 동근이나 바이근을 막집에 살았다 맞죠?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맞죠?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서 덧무늬토기, 이름무늬토기 사용했다 이덫, 눌빛 우리 암기 했잖아요 맞네 청동기부터 청동제, 농기구 말도 안 될 청동기, 농기구 없어요 비싸 여러분 금으로 농기구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로 산 만들어? 안 만들잖아 가성비가 떨어진다니까 청동은 여러분 물러요 물고 비싸 만들려면 학금이라 엄청 비싸요 무기는 만들지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무기는 만들지만 농기구는 가성비가 떨어져서 안 만들어 그럼 농기구는 뭘로 만들어? 산, 돌, 또는 나무 나중에 철이 가격이 싸지면 철로도 만들지만 아주 철기실이 아니잖아 청동은 비싸기 때문에 절대 농기구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무르다 이게 어떻게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청동이 농기구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4번 아시겠죠? 4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번 보죠 서울시 문제네요 어 어렵네 중요도는 몇 개고? 3개고?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엔 찢개 주먹도끼 맞죠? 주먹도끼 그 다음 어떻게 돼? 쓰임자가 정해진 걸로 만들었다 맞아요 오케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다양한 모양 간석기 만들었다 맞아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인부터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 불언어 도구는 여러분 구석기부터 했지 구석기부터 그렇죠? 불언어 진리 보행하면서 불 사용하고 화식하면서 여러분 뇌가 커지고 사냥 같은 거 하면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언어가 나타나잖아요 다 언제? 구석기 다음은 몇 번? 답은 3번 불언어 무조건 구석기입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불하고 언어는 무조건 구석기 불언어는 무조건 구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변홍사가 어떻게 돼? 시작되는 등 농경이 더욱 발전되었다 맞죠? 농경 발전에 따라서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사유 개념이 발생하여 빈부의 차가 생기고 계급이 분화되었다 맞죠? 청동무기의 보급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계급 분화가 뚜렷해지고 막강한 권력과 그 다음 경제를 가진 지배자의 군장이 등장하였다 맞네 틀린 거는 답은 몇 번? 3번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을 시작했지 신석기 시대의 도구 언어는 어떻게 이미 구석기 때 사용했다 불 도구 언어 다 구석기 꼭 기억해요 불언어 구석기 다시 한 번 불언어 구석기 그렇게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죠 21번 지금 보니까 여러분 중요도는 2개인데 난이도는 어렵네 볼게요 지방기 문제 제주 고산 제주도다 신석기겠다 빛이 8000년경 맞네 신석기 우리 어떻게 돼 뭐라고 하면겠어요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난다 7시 70만 년 전 빛이 8000년경 신석기 또 여기 뭐 나와 이름 인물도 이돈돌비 신석기 신석기로 오른 것 신석기로 오른 것 고인돌 청동기 고인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인돌 그렇죠 청동기 그 다음 어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가락바퀴 신석기잖아 가락바퀴 명도전 반난전 화폐 사용했다 철기 반달독할 청동기 답 하나밖에 안 나오네 몇 번 2번밖에 안 나오네 그렇죠 어 이거 핵심 단어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핵심 단어 너무 많아요 제주도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 빛이 8000년 세 개 이 세 개 핵심 단어로 신석기라는 걸 유추하고 가락바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 쉬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구석기 신석기 했는데 뭐 나왔어요 유물 유적 그렇죠 유물 유적이 여기 핵심 포인트다 유물 유적만 보면 여기 문제 다 푼다 여기는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유물 유적이 나온다 그래서 암기할 때도 유물 유적 발음이 안 돼 유물 유적 위주로 암기해라 아시겠죠 좋습니다 하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신석기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청동기 철기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